정국 진단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삼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삼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삼바 오박 내외 아니지 신짓는 나무삼만다 무따나 무뚜루 두루 지미삼바 다무삼만다 무따나 무뚜루 두루 지미삼바 나무삼만다 무따나 무뚜루 두루 지미삼바 개경개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짓니니 내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아라지다 개 법장지는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자비애로운 관세용 깨져라 없나니 크신 놀려움만 상호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끄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쳐들어 살피네 진실한 말섬 중에 달아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의 차비심 내요 온과 속은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 없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숨만에 이루어지니 희달하니 짓는 몸은 광명당이요 희달하니 지닌 마음 신동장이라 묻은 돈 내 시선에 고고해를 건너버리도 예 방평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속하고 귀하오니 온과 속은 마음따라 이뤄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기하라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 노안도 서서다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기 건네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서다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제 입에 어서 속기 올라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고통받아서 서서 건네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계정에 어서 속기 건네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우리 집에 어서 속기 더러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왓당지옥 제가 가면 왓당절로 사라지면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아까마금 손해지고 축생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다 나무관세형 부살마살라무 대세지 부살마살라무 바무천수 부살마살라무 여이룬 부살마살라무 대룬 부살마살라무 관자재 부살마살라무 바무천수 부살마살라무 마늘 부살마살라무 설 부살마살라무 곤다리 부살마살라무 바무철밸면 부살마살라무 세대 부살마살라무 마무천수 부살마살라무 세대 부살마살라무 주 붙여주마살라무 사바살라무 시사다 바이마 시사다 바이마 가로니가야 우엄살바바 예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넘어가리 더바이마마라바로 기제스바람 더바이라 간다 남마가리 나야마바라 이삼이 살벌타 산다 남수바바 나의 음살바바 보다 남마바마라 이삼다 감단야따 우엉마루게 하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지 하리마 모지 산다방 산마라 산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산다여 산다여 도루 도루 미언제 마 미언제 다라따라 다린 나리 세바라 자라 자라 마람이 마라 마라 물지에 루게 세바라 미삼미 나쌤야 마삼 미삼미 나쌤야 모하자라 미삼미 나쌤야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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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우루 하리반나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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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야 무차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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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간다여 사라 바라 묵거 싱고 묵거요 사라 반라마 하도야 사라 자가라 욕더야 사라 상가슴 나네 무도나요 사라 마라 고터더러야 사라 사라 밤마사 간다이사 시체다 가린 노인 나야 사라 먹으러 젊어 이 보셨 나야 사라 빙속 지 잡아 뱁속 지 ã traveled 바ăngmy 나야 사라 삽 бог 임기 나앞至 빠 Rick속 지 잡아 사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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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에 물뿌리니 두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두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 도량이 정정하여 뒤끌없으니 삼부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는 외우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오 가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한 묻은 낙업은 옛적부터 담진 지로 말미암하사 멍밤할가 생각으로 지어사오니 제가 이제 묻은 적 참매합니다 나무참재업장부 성장불 부강 황마렴조 일체양화 자재여광불 백허강하사 결정불 진이득불 건강경광 소복계산불 방울첨 묘엄 존낭불 한니장만이 부족불 울무진영 성광불 사자굴불란 이장엄 주황불 제보당만이 성광불 설생으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도둑질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섬으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후짓말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꿈인말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이간질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악감말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탐욕으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성내무로 전체업 참매합니다 어리석어 치유한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사인 죄업 안생각에 없어지네. 얼음불에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저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참해지네. 음살바 무차 모지 산타야 삼바, 음살바 무차 모지 산타야 삼바, 존재 주는 모든 공도 보고 이어라. 고유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지 난 침범 못하니.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의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구 세상에 보이러. 어리다 남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남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정복게 지나놈 나뭄나뭄나뭄나뭄나뭄. 주신 지나놈 오엄 치림 오엄 치림 오엄 치림 오엄 치림 관세여 무살 본신 믿며 육자대명. 왕지는 오엄 모니 반메 오엄 모니 반메 오엄 모니 반메 오엄 모니 반메 오엄. 오엄 모니 반메 오엄 존재 지나 나뭄사다 남삼묵 섬 무토하고 찌남 다녔다. 오엄 지나 나뭄사다 남삼묵 섬 무토하고 찌남 다녔다.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부림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부림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부림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부림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존재 주럴 지송하오니. 부림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부림 오엄 자레주레 존재 사바 부림 오엄. 탐진 채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성 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기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헝건대 부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고 강락세계에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옵고 온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아무든 중생 빠짐없이 근처지다. 팔사옹소원 파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토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제가 이제 산부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로아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선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로아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선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로아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선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선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선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선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선님들 denominator 사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계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주었다 세전이지요. 관세음부살림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미라 하나이카. 부처님께서 무진이 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요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어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부살에 이름을 듣고 일침으로 관세음부살을 부르면 관세음부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은 화제를 당하더라도 불이능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런 관세음부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건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부살의 영호를 부르면 곧 얕던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그 먼 유리 자그만호 산호박 진주 등 부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하니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낯자래 환란을 벗어나게 됐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부살이 이라 안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갈과 향기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야자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안물며 어찌해 질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새 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부르면 한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부서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 천국도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흠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니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부살림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자유로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부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부살 마산의 위험과 실력이 이렇게 걷는 이랑 만일 어떤 중생의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부살을 공정히 생각하고 부르면 운더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부살을 생각하고 공정하면 문덕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놀이 썩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부살을 생각하고 공정하면 문덕이 썩음을 여의게 되는 이랑 무진이여 관세음부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부살림계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덕 꼭떡 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 자원하면 문덕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니니 전생의 복득을 심었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정할 것이니라 그 진이여 관세음부살이 이와 같은 의미에 있는 이라 만일 어떤 중생이여 관세음부살게 공정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어때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부살림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이여 어떤 사람이 육십여 항하에 모래수처럼 많은 부살림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뭡니다 도로금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선 남자 선자인의 공득이 많겠느냐 무진이 부살이 대답하기를 비우 많겠나이다 세전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레도 탐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부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득에 이익을 얻나니라 무진이 부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세전이시여 관세음부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에 힘은 어떠하나 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마녀같은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반세음부살이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요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 말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 말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으로 나타내요 법을 말하고 재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석천왕의 몸으로 나타내요 법을 말하고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 말하고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극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에게는 극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게는 극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극자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게는 극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 그사지상 바라보네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쓰라고 동남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하늘용 야차 건달봐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지금 당신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지금 당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쓰라느니 부친이여 관세여한 부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내 딸게 하나니 그름으로 너희들어 안 마땅히 안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여한 부살게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여한 부살마 사람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워한 일을 없애주시니 그름으로 이사바 세계에서 모두 그럴 이라 마야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 하느니라 무진이의 부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지요 제가 지금 관세여 부살림께 공양하겠나이다 고묵에 끓었던 백전금이나 되는 진주부백우설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그때의 관세여 부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부진이의 부살이 다시 관세여 부살림께 사례였다 진이시여 저희들을 어여피 여기시여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관세여 부살림께 말씀하셨다 마땅히 부진이의 부살과 사부대중과 천령야차와 건달방 하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랑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상에 여겨 거영 낙을 받아라 그때의 관세여 부살이 묻은 산중과 하늘용인 빛눌러 옆이 여기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목서로 나누어 한 목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목선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락을 부진이야 관세여 부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에 힘이 있었네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그때의 부진이 부살이 개성으로 여쭈었다 묘한상모가 주신 세전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쭈었네 불자들이 어떠한 인연으로서 관세여 부살이라 하나이카 묘한상모가 주신 부처님께 없어 개성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내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안음에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근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성기며 청정한 근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부느니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성기면 굳은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이가 해치련 생각을 붐고 불구덩이에 빌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룹한 님이 불구덩이를 무수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나를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룹한 님은 파도를 잠재화하는 개안에 순리산 복구리에 서 있을 때 어떤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룹한 님이 해와 같이 허공에 떠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룹한 님이 능히 들거다 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가 귀에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룹한 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억여 영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룹한 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옥중에 같이 여섯금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워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너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들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불뿐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중에 불코같은 독기를 품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를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건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고 구름 거치고 활짝 깨이며 종생이 곤내가 핍박을 당하여 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에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등이 구하는 이라 신통한 힘 부족하고 지혜의 방편 들리다가 지방의 여러 국토에 문물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약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아기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넓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얻게 하리라 잠대고 깨끗하게 보살피시고 넓고 크신 지혜로 관찰하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훈하고 우르르 사모하여라 뒤끝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렁이 양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는 이라 가엾이 여기신 모함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노에 법비를 내렴 법내에 타는 불꽃 없애 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 어멸려 많은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요한 음성 세간을 권하는 음성 범촌의 음성 아침바다와 같은 음성 세간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생각 조금 더 의심치 말라 원세음 보살 정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내 고통 주월 애꾸네 능이 믿고 어찌할 바람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무한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그때 지지 부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여 주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에 이에 관세여 암부살 봄은 봄에 자제한 억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봄은 봄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팔만 사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한욕 따라 삼맥삼부리에 마음을 내었느니라 원이차공 더보고 보일체 아덕녀 중생 당생 벅낙고 동경 무량소 개공 성불돔 주와 범 구하무엄 범 범 범 범 범 범 엔 범 범 범 범 찬송심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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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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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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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부살